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글로벌 은행 유동성 위기 우려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홍콩에서도 은행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항생지수가 3% 넘게 빠졌고요. 또 3월에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까지 확산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나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고 코스닥은 상승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별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화장품주가 들썩였고요. 국내외 여행 활성화로 호텔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는 압수수색이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주가는 오히려 상거래만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40만 원을 회복을 했는데요. 연준의 긴축 경계감 속에 엇갈리는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최근 해외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한투자로서 비트코인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덴트는 빗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오늘 6%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 1차적으로 불은 끈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투자의 지표로서 비트코인과 금 가격 같은 그런 안전자산, 대한투자자산을 지표로서 활용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3천만 혼대를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준혁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 볼까요? 강준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OLED 관련된 종목분들은 여러분들이 원래 계속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소비 자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OLED 시장이 다시 한번 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애플에서의 어떤 OLED 확장성에 대해서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오늘부터 일단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일부 종목분들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덕산 네오룩스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OLED 시장에도 모멘텀이 점차 확산이 되면서 오랜 시간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업계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장 전망이 나오는 시점으로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에코 프로입니다. 주말 새 압수수색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큰 폭의 양봉을 나타내면서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되지 않는 주도주는 절대 한 번에 하락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향후에도 고점을 대속적으로 높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의 의미로 오늘장 마무리 주식을 골라봤습니다. 네 악재를 소화하고 다시 주가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에코 프로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소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지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이번 주 주총이 본격 개막하는 제약바이오. 실내 마스크 해제와 중국 소비 증가로 주목을 받는 화장품 관련 주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주총회 시즌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개막을 합니다. 오너 경영권 강화, 사업 다각화, 현금 배당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주총회에서 존림 대표를 재선임했고 또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셀트리온 28일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장품 볼까요? 오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스크 챙기지 않은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 광경인 것 같은데 버스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 그리고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화장품주가 또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 중국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아모레지, 또 아이패밀리 SC, 한국화장품 등 주요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요 기업의 주총 일정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들어보고 싶은데 센터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주총 일정 거래소 기준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그 외 22일 날 종근낭, 그리고 23일 날 유한양행, 24일 대원제약, 삼진제약, 27일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요. 28일 시장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나머지 업체들이죠. 녹십자나 한미약품, 대용제약 등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제약사들이 대부분 지금 준비가 돼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셀트리온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셀트리온 외에도 제약바이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현금이 많은 구조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포항을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 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수많은 현금을 가지고 M&A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사업 다가가 상당히 빠른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굴지의 이런 대규모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배당을 주는 업체들이 있죠. 주식으로 주는 업체도 있고 현금으로 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셀트리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체들의 주주총회는 상당히 시장에 환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스케줄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석테네에서는 어쨌든 유동성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총회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아무래도 다가오는 28일에 예정된 바로 셀트리온의 주주총회겠죠.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로 벌써부터 지금 떠들썩한데 셀트리온 제약은 2주 만에 무려 7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후 좀 달라질 셀트리온 그룹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강준혁 파트너님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영진이 그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정진 회장님의 경우에는 셀트리온 주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던 분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주가가 좀 탄성 있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은 셀트리온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사실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 회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 2년 동안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서정진 회장님의 복귀로 인해서 이전의 고점, 역사적인 고점까지도 한번 슈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3개를 일단 나누었음 생각을 해보자면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을 좀 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일단은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안에서 해외 수출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문이 제대로 안 열려있죠. 이 문을 여는 부분에 총력을 좀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일단 모멘텀이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합병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사가 합병을 했을 경우 가장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가 셀트리온 일부 종목군들은 이미 70%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70% 정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동안 빠진 그 폭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 그룹주 정말 그 변화가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셀트리온만 변화가 하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어떤 좀 트리거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좀 이쪽에 좀 손을 들어주실까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종목들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예상외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장주다라고 해서 또 밀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조금 소외받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더라. 일부 종목군들은 이미 턴그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셀트리온의 어떤 얘기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 변화에 따른 일단 모멘텀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열어보니까 예상외로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가 조심스럽게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로봇이나 AI나 이쪽도 성장주에서 그렇게 큰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그동안 밸류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혼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계 1위의 또 CDMO 업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말 세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난 17일에 주주총회가 열렸고 존 림 대표가 재선임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공장 증설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성장도 꾸준하게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윤숙 센터장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CDMO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서 당연히 글로벌 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연구개발기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공정을 발표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만료가 될 특히 특허 만료가 될 블록버스터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블록버스터는 바이오시밀러로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한 미리 선수주를 받아서 공장을 미리 짓기 때문에 오공장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삼성바이오로직스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는 오공장이 아닌 사공장까지 있죠. 현재 사공장에서 총 18리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 중 6만 리터가 지금 생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12만 리터가 꽉 채워지는 순간 아마도 제5공장도 준공이 완료가 되면서 생산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공장 역시도 약 18만 리터 정도의 총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8만 리터 정도의 규모라는 건 다른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총 캐파 수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1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 DNA가 좀 녹아 있죠. 그래서 다른 CDMO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수율을 올리고 그리고 공정 난이도가 올라갈 때 잘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의 DNA를 받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런 공정이라든지 공정 효율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매출과 그리고 수주로 연결되고 이 수주는 곧장 영업이익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오공장이 진행이 되고 향후 유공장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글로벌 1등, 즉 탑티어 중에서 압도적인 경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신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파를 증설하고 생산 능력과 또 효율을 지켜내면서 또 다른 또 수주를 받고 이게 또 캐파를 증설하게 되고 굉장히 선순환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라든가 대원제약이라든가 또 일동제약 이런 다수의 기업들도 대표 재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너 2세가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정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서 투자자들이 이 주총에서 어떤 이슈들을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지 궁금한데 강추정 파트너님 어떤 거 좀 볼까요? 오너가 바뀌는 부분은 사실은 긍정적인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예전에 서정진 회장님이 일선에 계시다가 물러서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셀트리온을 어떻게 키워냈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리스크가 아니고 성장성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오너 2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리스크, 이 부분이 어떻게 회사를 성장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느냐. 사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내에 우리 제약사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어떤 실적 성장성이 얼마나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쑥쑥 들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성장하는 부분이 거의 70% 가까이 미국 시장에서는 매출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보톡스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 내에서는 한 27%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미국에서의 매출 가이던스 자체가 1억 불 이상을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 관심이 조금 붉어질 경우에 이들 세 종목 모두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추세 자체를 돌릴 수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기술 이전해주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던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일단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열티를 받는 회사다 보니까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흑자 전환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이라든지 R&D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세가 전면으로 나서는 부분은 이건 호재가 아니라 약간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리스크로 판단을 하고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이 주가적으로는 좀 소외가 되어 있었지만 사실 코로나 시기에 잘 벌고 밸류는 그대로 잘 유지를 해 있다 보니까 회사의 곳간에 과연 주주들에게 조금 친화적으로 비워줄 것인가 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특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조윤석 센터장은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배당과 주주 친화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종목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주직 배당이라든지 현금 배당을 하는 이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일반적인 저희가 보는 제약사들 당연히 관심거리로 저희가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제약사 같은 경우는 현금 유입이 꾸준히 진행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을 노리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소진 그리고 현금 유출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업들은 잘 되면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만 주주 친화적으로 다가가기는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부류로 크게 나누게 되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서 연구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통적인 제약주죠. 현금 및 주식 배당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 셀트리온, 그리고 미용 쪽에는 메디톡스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식 배당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에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하게 되면 주주적, 친화적보다는 저희가 주가로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마 현금 시제를 안전하게 갖고 있으면서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 즉,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3년 동안의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임상 관련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좀 얻어가실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짚어주신 부분이 실적과 연구개발, R&D 쪽이고 재무건전성이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됐는데 화장품 수요 확대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또 지금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시점인가 하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화장품 시장의 수요를 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수요 확정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센터장님? 네, 그거 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여성분들, 특히 화장품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과연 기존에 하던 화장일 더 많이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긴 할 것 같아요, 새롭게. 그렇죠. 조금 바꿔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일시적으로 좀 바꾸게 되면서 아마 계절적 수요와 함께 일시적인 반등폭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화장품 섹터냐라고 생각한다면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계절적 수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다는 의미에서 내수가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건 퍼센티지로 나타내거나 성장률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국내 화장품뿐만 아니고 기존에 해외 쪽 화장품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 화장품만 아니고 지금은 색조 화장품이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이런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많은 브랜드에 의해서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화장품 매출액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으나 각 기업체별로 이런 매출 증가폭을 계산하기에는 상당 부분 좀 작지 않을까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마스크 외에도 중국인들의 입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드샷 같은 경우를 갖고 있는 일부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로드샷 매출액이 과연 매출액에서 평소 얼마큼 차지했을까를 곰곰이 따져보신 이후에 매출액 증가폭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유일한 계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드샷 그리고 면세점의 일부 품목을 갖고 있는 화장품이 상당 부분 이 화장품 매출의 증가세에 대부분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 위주로 집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출 증가를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사가 많이 늘어나고 K-뷰티의 위상이 그만큼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연속성을 띌 수 있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리스크적인 부분을 조금 여쭤볼게요. 사실 중국 시장 내에서 K-뷰티의 위상이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는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중국인들이 들어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팔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기준점 자체는 아모레퍼시픽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로드샵이 되었던 면세점이 되었던 이런 쪽에서 어떤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방하고 섞었던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 건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시국 안에서 중국 화장품 회사들도 그냥 쉬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조사되었던 브랜드 파워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LG 생활 건강의 경우가 한 4위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중국 현지 화장품 회사들한테 좀 밀려서 지금 7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장품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찬찬히 살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명동을 한번 나가봤어요. 화장품 샵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길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무조건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화장품이 간다. 이 공식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는 명동이나 면세점이나 가면 중국의 요우커, 따위공들이 굉장히 좀 몰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거고 조효석 센터장께서는 혹시 우리나라 브랜드 사 중에서 우리 상장사 중에서 어떤 종목을 화장품주의 탑핵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무언가를 하는 거를 화장품뿐만 아니라 좀 더 하는 거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톡스도 있을 거고요. 필러도 있을 거고 의료기기 쪽으로 네. 그 외에 패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패치 쪽 그리고 우리나라 쪽 말고 해외 쪽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조금 더 투자 측면에서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소프트 패치라고 해가지고 얼굴에 여뎀이라든지 각종 종기들에 대해서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패치들이 있습니다. 그 패치들을 만드는 업체에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바로 TNL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니치 마켓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 유럽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업체들의 오히려 전통적인 화장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화장품보다는 니치 마켓이거나 혹은 새로 생성되는 이런 업종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화장품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 기회를 모색해보자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인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 전복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복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붕산으로 열심히 닦아서 전복을 전복을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화장품은 그냥 중국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내 피부 속에 뭘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중국인들이 중국산을 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의문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미용기기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악재에서 벗어나고 있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이제 아래쪽 박스권 상단에 이제 거의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에 일단 나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톡신 부분 우리 이제 많이 아시죠? 두 번째가 필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피부 속에 집어넣는 가장 기본적인 걸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 부분이 굉장히 딸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건강까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필러와 톡신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메디톡스 최근에 또 많이 좀 반응이 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 진단을 들어봤는데 이야기가 대체로 조금 이어지는 그런 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매매 포인트 좀 탄력적으로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특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새하라는 종목이 8.2%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목재 업종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8% 가장 강한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가 5% 강세 그리고 참 엔지니어링 기계 업종으로 오늘 1% 하락률 보였는데요. 4.9%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원 컴포텍이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 컴포텍이 투자한 주라바이오와 자트 액퀴지션의 합병 승인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합병 발표로 주라바이오는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상한가로 지금 들어가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광이 9.8%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림당, 도서출판과 저가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죠. 예림당 역시 9.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에 다닐까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로 2%대 상승률 보였던 이츠한불이 코스피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정도 밀리고 있고요. 한신기계 역시 2% 하락하고 있고 중고차 거래 업체죠. 강부합으로 오늘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1.8% 시간 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디딤 ENF가 4.7%로 코스닥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큐로홀딩스 정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현재 3.3% 하락하고 있고 사명 SNC 2.7% 하락하고 있는데 정규장에서는 8%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센서 제조 전문 업체인데요. 현재 2.7% 밀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간에 다닐까 살펴봤는데요. 시간에 다닐까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다닐까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에 다닐까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다닐까 움직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을 여는 유망주에서 기회를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 캥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오셨고요. 강준혁 파트너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조윤석 센터장 에이프릴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성준 부장의 캥코아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까요? 오늘 첫 민간 발사체가 이륙을 했고도 성공 여부는 오늘 밤에 확인이 될 예정인데 우주항공청의 설립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부터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최근에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캥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우주항공 분야의 원소재를 공급을 하고요. 항공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비까지 하는 그런 회사고 UAM과 드론 쪽에서 연관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로 매출하는 곳이 탑티어급의 회사들과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주 쪽 관련해서는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그리고 나사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수 소재, 티타늄이라든지 니켈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에도 위성 발사체 관련한 그런 부품까지도 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항공 분야 역시도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과 같은 민간항공, 그리고 방산 쪽에 관련된 매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업체들까지도 주로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가 2021년 3월에 상장을 할 당시만 해도 테슬라 요건 때문에 기술은 있지만 이익은 좀 안 좋은 회사로 상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 영업이익이 81억으로 올라왔고요. 올해도 한 130, 140억 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항공사들 역시도 항공사 발주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행 수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하나그룹도 윈넷과 같이 코업해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익 측면이라든지 또 모멘텀 측면 또 UAN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 연말경에 또 시범비행까지도 있으니까 관련한 모멘텀들도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적과 모멘텀을 겸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캠커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니까 4거래를 연속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오늘 조금 윗고리를 단 것 같기는 해요, 21선에서.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 상황인지 지금 들어가도 좋을지 궁금한데 진입 괜찮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 흐름보다도 좀 분할하자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1만 6천원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이 꾸준히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올해 최고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만 9천원 정도를 1차 목표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 1만 4천 100원 정도 라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준영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미르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상장할 때는 제2의 SAMG 엔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주가는 12%의 장대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점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스튜디오 미르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총괄 제작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애니메이션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계획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을 그림으로 일단은 제작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더빙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스튜디오 미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한 번에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를 했던 애니메이션이 돈이 되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코리의 전설이라든지 분닥스를 통해서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하고 장기 계약을 이 부분 때문에 또 맺었어요. 넷플릭스가 지금 애니메이션 부분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은 넷플릭스에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한 곳에만 보통 하기보다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하는 쪽으로 확장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단 이런 확장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기 시작을 하면 밖에 나가면 다 돈입니다. 뭐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TV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안정적인 경제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스튜디오 미래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향후에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그레일 연속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렸다가 이제야 조금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릴 때보다 이제 사실은 가격이 조금 올라있는 상태라 가지고 1차적인 좀 강한 저항에 지금 위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항이 일단 4만 4천 8백은 좀 강한 저항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일단은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돌파 여부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면 일반적으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분들은 이거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추세를 전환시키면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진포관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부분은 6만 4천 원까지 일단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탈은 최근에 저점 가격권인 3만 2천 3백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스권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되겠네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정확히 얘기하면 상장한 지 3년 이내의 종목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진포관에서 움직인다라고 외워두시고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워서 암기에 활용을 해보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조윤숙 센터장의 종목 에이프릴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자가 염증 질환이나 자가 면역이나 이런 쪽으로 특화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주목할 만한 성장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자가 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상장하기 전에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했었죠. 덴마크의 룬드버그 향으로 약 4.5억 달러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 딜이 체결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딜이 체결될 때 저희가 항상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어프런트입니다. 어프런트라고 하면 바로 계약금 수준인데요. 이 계약금이 5%에 달할 정도로 상당 부분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룬드버그에서도 높았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룬드버그가 가져간 품목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임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이 임상이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결과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3개월 안에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3개월 안에 나오게 되면 바이오에서는 임상이 굉장히 좋게 나면 당연히 주가폭은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4.5억불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딜을 체결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프런트비도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더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고유의 약 말고도 에이프릴바이오는 바로 플랫폼 업체라는 겁니다. 저희가 바이오 업체들을 바라볼 때 단일 개별략을 개발하느냐 혹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플랫폼들은 알테오젠이라든지 레오캠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제약사를 가리지 않고 품목별로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에이프릴바이오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부민 결합이 된 반강기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그 명칭은 사파라고 합니다. 이 사파가 과연 덴마크 룬드버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첫 임상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바이오를 잘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은 셀트리온 그룹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건 중에 하나인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그리고 개발을 잘 하고 있는 업체 중 골라보면 에이프릴바이오는 약 3년간 증제 없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이프릴바이오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맞는 주식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POC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도 안정적인 데다가 앞으로 모멘텀도 있는 데다가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어서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연치 않게 또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도 1년이 채 안 된 신규 상장주네요.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다 뚫고 더 날아갈까요? 지금 상장할 때도 굉장히 좀 싼 가격에 상장을 해서 이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상장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못 받지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이프릴바이오 상장이 지금 회사의 원 계획대로 그냥 1년 전에 정해진 계획대로 흘러갔었다라고 미리 밝혀두고 싶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예전 7월달 작년 7월달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2만 원대 벽이 굉장히 좀 두껍게 무려 거의 6개월간을 흐리게 되면서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드디어 2만 원대를 회복하게 되면서 약 2주간 지금 굉장히 좀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지게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모습은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감들이 투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억대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OC 개념이 시장에서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2천억에서 3천억, 4천억, 5천억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발현될 때는 지금 2만 원대가 가장 싼 구간이 아닐 것인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갔고요. 매수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좀 흔들림이 많고 변동성이 좀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만 천원, 200원이 오늘 좀 종가였었는데요. 2만 원에서 2만 천 원 사이가 아마도 지금 저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목표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이라고 해서 조금 애매한데요. 3만 원은 사실상 바이오 업체가 한 번 상승할 때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1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듣고 내일 여는 유망주와 함께 또 여러분들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캔쿠아 에어로스페이스, 또 스튜디오 미르, 또 에이프릴바이오까지 만나봤고 하나 또 여쭤보고 가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빼놓지 말고 꼭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사실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빨간물로 거래를 마쳤잖아요. 이 의미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걸 연장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룹 자체가 무슨 재료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에 오픈된 내용은 아직 없어요. 우선 서랑설레 도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많이 오른 주도주 같은 경우는 절대 외봉이라고 하죠. 한 번에 절대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모습들은 보통 수급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항상 보시게 되면 공매도 1위 종목이죠. 이런 공매도 1위 종목이 공매도를 굉장히 좀 많이 친 세력이나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가 쇼트를 손절하는 날입니다.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그렇죠. 쇼커버링을 손절하는 날. 시작되는 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등하는 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외봉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느냐 혹은 쌍봉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른다면 계속 더 간다. 내일까지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면 이거는 더블탑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블탑은 보통 왼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려를 하시면서 수급을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급 체크.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내일의 전략을 또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준혁 와우넨 파트너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센터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PSP 보겠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전문업 기업으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큰 거래대금이 실리며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정규장에서 반도체 신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24% 상승하며 마감한 종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2%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이어서 만나보시죠. 수성 셀바시온입니다. 전기구동 기반의 물류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5%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5% 상승을 하면서 시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 IT센 보겠습니다. 한국 금거래소 3M을 통해 금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SBB 사태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만나보시죠.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5%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N솔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신차 목록에 오르면서 중국 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1위 만나보시죠. 이원컴포텍입니다. 이원컴포텍이 투자한 주라바이오와 자트에퀴지션의 합병 승인이 장마감 후 발표됐습니다. 이번 합병 발표로 주라바이오는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닥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큰 상승률 기록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9.9%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3위 IT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에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 상승세 흐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사실 장중 내내 해외 금융시장 유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부합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는 다운은 1%대의 약세,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한 0.6%가량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만 8,000불 돌파를 했고요. 금 가격도 지금 온수당 2,012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2,000달러 돌파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모습 속에서 금 관련 업체, IT센과 엘컴텍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시간에 의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IT센, 엘컴텍 역시 금 관련주죠. 이 두 종목의 시간에 의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에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를 기록한 HPSP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교장에서도 24% 넘는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여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거래 연속 급등세, 시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랠리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물론 HPS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3일 전이었죠. 무상증자 300% 권리락 이후에 사실 조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물론 반조치 장비 쪽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도 좀 좋아지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넘어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아주 좀 그런 언링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고요. 관련 장비는 사실 시장 진입 장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의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여러 기관도 투자자들도 관심이 과거부터 좀 많이 있었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오늘의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300%라는 그런 많은 정도의 권리락이 풀리는 날에는 첫날에 이렇게 은봉을 좀 크게 보이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좀 이제 수급 압박 때문에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게 마련인데 이 회사는 그래도 아주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좀 치고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다 일단 무상증자 관련된 이런 물량을 좀 소화했다라는 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물론 주가적으로 지금 현재 신고가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국내에 손꼽히는 그런 장비 회사로서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시장에 급격한 하락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 그려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꾸준히 조정실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사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럼 지난주 랠리를 이번 주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전체적인 시장을 제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HPSP라는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사실 안 좋죠. 좀 부진할 것으로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번 주 FMC까지도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긍정과 부정론이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맞닥뜨려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FMC 이전까지 특별하게 추가적인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는 개인들의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오늘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없는 조정을 좀 많이들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수익률 게임 양상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고 압수수색 관련된 아직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나올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다시 회복을 한 만큼 다시 한 번의 좀 수익률 게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심하시되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그런 순환매성을 염두를 해주시면서 FMC 이전까지 대응을 하시되 FMC를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물론 이제 이제는 물가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정부가 돈을 들이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 번의 자산의 효과 그런 부위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도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까지는 조금 눈치 보는 장세 그렇게 좀 염두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은 그러면 부장님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그 FMC 전후로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이게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현재가 어떻게 추가적인 독일발 악재가 없다라는 전제를 먼저 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FMC 이후에는 나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미국 시장 기준으로 아주 큰 폭의 조형이 없는다라고 간정하려면 업소 언급 드렸던 2차전지라든지 로봇, 그리고 또 우주항공,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기관들 중심으로 순환매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러한 좀 그런 틈새적으로 그런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시간에서 강의했었던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금 관련주들도 그런 쪽의 순환매에서도 같이 한 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투자 키워드까지 들어봤고요. 오후 4시부터 6시 장 마감 후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거래가 지속되니까요. 에너지가 살아있는 종목들 잘 따라가 보시고요. 내일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여주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내일을 여는 유망주 공식 채널을 사칭하고 출연하는 전문가들의 사진을 도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알차고 풍성한 종목 정보로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